한국중앙시장 한국중앙시장에는 다양한 맛집들이 많은 시장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요즘은 어떤 과일이 달라가요? 다이천이가 감이 굉장히 맛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어떤 해산물 많이 사가세요? 요즘은 굴이 굉장히 맛있다고 합니다 오기자 추천 맛집 알려줘요 예쁜 인테리어가 되어있는 카페가 있는데 이미 비눗방을 같이 판매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는 숨겨진 맛집뿐만 아니라 숨겨진 미용실도 있는데요 굉장히 저렴해요 특히 이 시장에서는 싱싱한 대연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화장실을 찾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은데 아주 잘 보이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웃음과 정이 넘치는 한국중앙시장으로 놀러오세요